2집 타이틀곡 시한부로 컴백한 남성 3인조 보컬그룹 VOS가 방송 무대 컴백을 앞두고 오는 9일 홍대에서 라이브 무대를 가집니다. 사운드데이는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펼쳐지는 홍대 라이브 클럽들의 음악 축제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리는 클럽데이와 함께 대표적인 홍대 거리의 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VOS는 이날 타이틀곡 시한부 외에도 일집 히트곡인 눈을 보고 말해요 등의 대표곡과 팝송 메들리를 약 1시간 동안 들려줄 예정입니다. VOS는 오늘 11일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절망투 희망 콘서트에 참여하며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방송활동과 길거리 콘서트 등으로 2집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